메시아가 나에게 글을 드러내셨어 내가 종이에다가 그의 이름을 쓸게 내가 죽으면 꼭 열어봐 메시아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야 깜짝 놀라게 될 거다 여러분 그건 진짜 비겁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나만 입담을 면 명예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감사한 것은 바울은 다른 동료 바리세인들을 두려워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거 틀렸었어 를 얘기해요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말해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알면서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행하지 않고서 그걸 안 하고서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좀 더 자원하여서 기꺼이 이 고난받는 것에 참여해왔더라면 사람들이 복음을 보고 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를 섬기는 데 있어서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은 누릴 영광에 피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안으로부터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